이 드라마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플레이하였으나 일부 상황, 유색, 베르, 스캡, 타르코프 지역에는 극적효과를 위해 득배를 가미했습니다. 슬기로운 탈급생활 더 약간 조심스러워졌어 친구들이 다같이 놀다가 아니고 다같이 숨자 어떻게 하라고 숨어있는데 쳐맞고 뒤지는거지 뭐 아까 다른 방송 보는데 다 저격 많아? 이런 시즌인가? 플레이어가 스트리머가 저격을 한다고 뭔소리야? 저격을 한다고 죽어도 되겠네 리저브사람들 다 저격증 누군다냐고? 이것도 약간 그런 트렌드가 있나보네 사운드? 자극을 한다고 쩔쩔aine 정권 뒷마다 보고싶어 좀 일찍 나갔으면 쟤한테 죽었을 것 같은데? 빠디 육캐브 소리죠 으아씨 야 더 덤벼 육캐브 니네라도 잡고 놀자 안 4마리, 3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육캐브 야 먹으러 와야지 얘네들 왜 이렇게 안 뒤져 다 잡은 것 같은데? 다 잡은 것 같은데? 다 잡은 것 같은데? 야 육캐브 빨리 덤벼 레이더 시체 안 먹을 거니까 와서 먹어 먹고 싸우자 다 잡은 것 같은데? 다 잡은 것 같은데?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나 안 나가 나 안 나갈 거야 얘들아 다 들어와 니네 레이더 못 먹어 니네 한번 먹어봐 이 구역은 내가 지배한다 여긴 내 구역이야 어택은 내가 가져가야 돼 얘들아 안 돼 안 돼 히 스캐브 커뮤니티 야드라 울트라맨 보면 무조건 째라 에 뭐 이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어요 유캐브한테 쳐맞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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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 같은데 얘네 유저 아니야 한 마리 더 있고 지오네 얘네 오오 잘 쏘는데 아 뒤쪽에도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오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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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왕왕두